대구시와 경북도가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밑그림 그리기 단계에 들어섰고, 2028년 개항에 맞춘 시간표도 나왔는데요. 현대 HCN 이슈앤팩트체크에선 대구시와 경북도의 신공항 이전 계획과 남은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김도윤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달 4일 통합신공항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용역기간은 1년으로 군공항시설 배치와 총사업비 산정 등이 핵심입니다. 여기다 2028년 개항을 목표로 한 시간표도 나왔습니다.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면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그리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계, 보상 과정을 거쳐서 2024년쯤 착공을 시작해서 2028년도에 민항과 군항을 동시에 개항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공항 이전에 따른 연계발전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공항도시 건설과 광역교통망 연결, 연계산업 육성의 새 축이 중심으로 추진되고, 통합신공항을 아시아 물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어성군위공항도 아시아의 물류 거점으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 기업이 들어오게 되고, 또 말씀드렸지만 신선 농산물 이런 게 상하이라든지 베이징의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우리 농산물이 수출되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통합신공항은 대구공항과 비교해 공항 자체의 규모도 커집니다. 연간 수용인원은 천만 명으로 3배가량 증가하고, 미주와 유럽노선까지 운항할 수 있도록 활주로 길이도 늘립니다. 또 공항 접근성 확대를 위한 교통망도 새로 이어집니다. 공항이 빠져나간 K2 부지가 어떻게 개발될지도 관심이 큰 상황. 수변 도시를 기본 콘셉트로 대구만의 스마트시티 개념을 접목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개발은 2028년 통합신공항의 개항과 함께 추진됩니다. 말레이시아의 행정수도 푸트라자야, 그리고 싱가포르의 크라키 같은 수변 공간을 충분하게 활용한 그런 친환경 도시, 그리고 스마트시티, 그리고 팔공산과 금호강이 어우러지는 그런 멋진 신도시로 조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이슈앤팩트체크는 18일 오전 11시 30분과 저녁 8시에 방송됩니다. HCN 뉴스 김돈입니다.